너 답답한 건 알겠는데, 내가 잘하면 너한테 왜 배우냐? 모르니까 배우지. 근데 네가 자꾸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내가... 뭘, 뭘 할 수가 없잖아. 더 못하겠단 말이야. 미안.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할 것 같아서. 울긴 왜 울어? 인간은 내가 잘못했어. 울어. 됐어! 아, 저 어린놈의 새끼들이... 개불어. 어어, 야, 저 뭔 짓을 하라고 저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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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견범잔데, 저거 왜? 잠시만. 어어, 야, 야. 전화 안 받아. 무슨 일 있나? 사기꾼 잡았나? 응? 아니, 어제 데일이랑 통화했는데 주영이 게임기. 그 사기꾼 잡으러 청구 시간 됐거든. 주영이가 데일이랑 범죄 데리고 왔나봐. 죽을라고 하던데. 그 사기꾼 잡았다. 그 사기꾼 잡았다. 그 사기꾼 잡았다. 그 사기꾼 잡았다.